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그래픽카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2060 슈퍼모델과 2070 슈퍼모델이 출시가 되었죠 오늘 준비된 모델 같은 경우는 MSI 지포스 RTX 2060 슈퍼모델입니다 트윈프로저 7 모델이고요 그냥 박스 디자인이나 외관 디자인은 그냥 다 기존에 있던 트윈프로저 7 모델과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조금 성능이 올라갔다고 하죠 지금 2060 슈퍼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에 2070급의 성능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2070 슈퍼모델 같은 경우는 2080급의 성능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테스트 영상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D마크를 준비를 했고요 배틀그라운드 2070과 비교 테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테스트는 잠시 후에 영상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기본적인 스펙에 대해서 언급하고 성능 테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TX 2060 슈퍼모델 같은 경우는 GDDR6 8GB의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고요 PCI 익스프레스 16배속 3.0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부스트 클럭 같은 경우는 1695MHz로 동작하는 GPU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최대 전력 사용량 같은 경우는 175W를 사용을 하고요 PCI 8핀 보조전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권장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500W를 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존 2060 트윈프론저 7 모델과 다를 게 없어요 일단 톡스 3.0 쿨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로 프로저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히트파이프와 히트싱크 역시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면부 백플레이트도 기존 모델과 아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단자 역시도 완전 기존과 동일하게 디스플레이 포트 하나 그리고 HDMI 포트 하나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게임 테스트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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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